인천시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들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31일까지 긴급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집단급식소로 식재료 보관 등 식품기준 준수 여부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준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시는 식품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고 확인된 미흡상황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